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설탕 맛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네 있네요 설탕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고 음 에너지의 몸이 있다면 유럽에선 볼 수 없었던 이 훌륭한 열대 작물을 발견한 식민지 개척자들은 늪지대를 중심으로 사탕수수 경작지를 차츰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탕수수 농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문제는 노동력이었습니다 유럽인 농장주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남미로 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노예제가 폐지된 지 180년이 다 되어가고 이 땅의 신민통치도 이미 끝났지만 사탕수수 농장에서 부준일을 도맡아 하는 것 여전히 흑인들입니다 한낮엔 기온이 거의 4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무더운 날씨 땡볕을 피하기 위해 흑인 노동자들은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흑인 노동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 노동자와 바이아나의 사탕수수 농장은 전부 구경이라고 합니다. 노예는 아니지만 사실 이곳의 노동자들은 그리 많은 임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대부분의 과정이 기계화되어 그나마 사람 손이 필요한 일도 그다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많은 흑인들이 오래전에 떠난 일터, 남은 일들도 자식 때까지는 대물림하지 않으려 노력하겠죠. 조지타운의 혁명광장에는 가이아나의 영웅으로 알려진 한 인물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1763년 노예해방운동을 일으킨 쿠피란 흑인입니다. 이런 노력들 끝에 1831년 결국 노예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노예제 폐지 이후 노동인구가 부족해지자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노동인구를 이주시켰고 그 결과 지금처럼 다양한 인종이 이 땅에 어울려 살게 된 것입니다. 인종이 다양해지면 문화 또한 다양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조지타운 시내를 다니다보면 이슬람 사원도 많고 바로 그 근처에서 힌두 사원도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이 대세인 남미 대륙에서 이슬람과 힌두 사원을 만날 거라고는 처음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인도 출신의 힌두 교신자와 인도네시아 출신의 무슬림이 한 가게에서 사이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종교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내의 한 이슬람 사원에 들러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성plic 그리고 자신 있는 침대 사원은 이슬람 사원에 telling을 것입니다. 넘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석하는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싸우면 맥주. 외국은 아래로 싸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주 주요.. 매주 주요.. 저희는 그리스도 맛있지요. 이제 그리스도에 사굴이 있어요! 그 위에 나상에 종교 니마는... 이런 그리스도에 사굴이 있죠! 그리스도에 사굴이 있어요! THAT?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사굴이 있어요! 수고하군요! 우리 그것도에 사굴이다! 시청자입니다. 아, 이것은 힌리죠. 예. 예. 70s. 인도, 그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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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들. 그린들에 여러 가지를 기부를 하면, 매일 일요일에, 그리고 그날에는 많은 문화에 대해서 그날에 그날에 그릇에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친구들입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어떤 일은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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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을 수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죽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하루 가이아나 사람들에게서 거리감 없는 친근한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다르다는 것에 대한 편견이 없이 자라서겠죠. 시내 외곽을 산책하던 중인데 경쾌한 음악소리가 저를 이끕니다. 듣기 좋은 화음을 내는 이 악기는 스틸 드럼이라고 합니다. 드럼통을 이용해 만든 타악기 그런데 이 투박한 악기로 맑은 소리를 내고 듣기 좋은 화음을 빚어냅니다. 우선 시장. 특히 이 투박한 한국의 스스로와 함께